경상수지 흑자나 이런 것을 남긴 것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과의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문정권 하에서 예산규모를 50% 이상 정도 올린 겁니다 2017년에 100원 쓰던 사람이 문정권 말기가 될 때 정부 예산규모를 600조 이상이니까 거의 50%, 1.5배 정도 예산을 늘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얼마나 겁난지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손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낭비 안 하지 않습니까 뭐든 아껴 써죠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이 감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앞서 가지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죠 썩은 데를 도려내고 효율이 떨어지는 곳을 수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이 모두 다 구조조정의 쇄신 혁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과세원을 넓히고 세금을 낮추게 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감세라는 것 자체가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출 규모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세를 하게 되면 당장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 세금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세금을 안 올리게 되면 세금을 낮추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합당한 조치고 설리로 보나 모든 부분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과 동시에 세금 부담을 낮춰가는 그런 부담한 것이 조치가 함께 시행이 되면 더 할 나이가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신념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감세에 앞서서 고강도 지출 고주 조정이 없으면 나라 빚만 늘 것이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했네요 정부 여당이 서민중산층에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간도 15년간 조정이 없던 소득세도 줄여 물가구와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성공하면 세금 수입이 다시 늘어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감세 효과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세금 수입 감소는 즉각 나타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은 전체 국가 세금 수입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율이 크다 이 세금들을 줄이면 한 해 세수가 수십 좋은 구멍이 나게 된다 이것이 걸맞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나라빛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것은 고통이 다릅니다마는 지도자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표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그 썸썸이를 계속 유지하다 결국은 재정위기를 맞게 되고 그다음에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온 거리에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나와서 울부짖는 그리스 재정위기를 우리가 2012년 무렵에 직접 외신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문정권이 지출을 너무 늘려 놓은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수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나 일종의 경제 단위 주체로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단위 주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거죠 수입 내에서 그 원칙만 제대로 지킬 수가 있으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무선 때로는 채무를 제약했지만 그 채무도 생산적 용도의 채무 외에는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게나 기업이나 그다음에 국가나 간에 독립된 하나의 경제 단위이기 때문에 경제 단위라는 것은 수입 내에 지출한다 이 원칙만 분명히 지키게 되면 어려움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지게 되면 빚진 죄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애써 모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야 되고 잘못하면 가족들이 그냥 거리로 나아 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정권 하에서 소위 불필요하게 비용을 늘려놨던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직접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밝히고 그리고 허리띠를 좀 졸라미는데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빚 한감해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말로 뻥만 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2017년도에 400조 원이던 예산 규모가 5년 만에 여러분들 607조로 불었고 추경이 5년간 10번이나 편성돼서 150조 이상을 여러분들 지출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면이 있죠 오늘 서울시립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아마 회계사이신 모양입니다 김우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네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재정적자 경상수위적자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 일이죠 이걸 그러면 이 말을 이 유식한 말을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모든 경제주체는 수입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딱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년 본 예상 총지출 증가폭을 총수입이 늘어난 범위대로 통제하라는 것이다 수입은 3% 정도로 늘어나는데 지출을 10% 정도로 계속 늘려오는 것이 문정권 아에서 이루어진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감세에 앞서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앞서서 지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지출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또 어려움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냥 줄이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사슬에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맨 밑에 보니까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KBS MBC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TBS 누가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몸료 수백조 이렇게 왜 집어넣어야 되죠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수천억 피해주고 책임 면제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악순환을 이번에 끊자 뭐 이런 이야기네 당연히 뭡니까 어른이 되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대한민국처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국을 많이 가진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걸 줄여나가고 없애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이 경상남도에 있을 때 진주의료원을 이런 폐시한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어렵지만 너무나 참 모범적인 사례죠 이번에도 대구강력시 시장을 맡고 나서 홍준표 씨에 대한 선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기업을 뭡니까 통폐합시키고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기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세계 최다 한국 공영방송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익숙한 사람이 나왔네요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이사 이번에 노조에서 물러나라고 아마 요구했는 말입니다 이 사슬의 결론이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니까 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다 KBS 1리, NBC, EBS, KTV, 연합뉴스티비, YTN, 국회방송, 아리랑TV 모두 다 공영이다 정부가 홈쇼핑 채널까지 운영한다 중국, 러시아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다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은 세금의 빨대를 꼽고 여러분들 쪽쪽 빨아먹는 개인과 기업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개인과 단체의 숫자 공적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의 숫자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부터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런들 왜 8명, 9명이 필요합니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뭡니까 그냥 세금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고 뭡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강택이라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배워야 된다고 난리치던 사람 아닙니까 노무인 정부 시절에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KBS PD를 할 때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그가 베네수엘라를 주목하는 이유 베네수엘라를 다녀온 이강택 KBS PD 지금의 교통방송 사장입니다 세계 사회포럼이 한참이던 지난 1월 2026년 1월입니다 노무인 정부 동안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다녀온 이강택 PD가 만든 KBS 스페셜 프로그램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의 도전 2006년 2월 18일 방영일은 그가 본 베네수엘라와 그 나라의 행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차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되어 있다 이강택 PD 현재 교통방송 사장은 한반도의 상황이 난미와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한반 싸움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베네수엘을 특히 주목해야 된다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금 출시해 가지고 한국 교통방송의 대표이사로 있네요 기억납니다 노무인 정부 동안에 그런 소위 KBS가 하던 그나마 괜찮은 프로그램이 1호 스페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아주 이상한 뭡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베네수엘라 이름 차베스가 뜰 때 박수치고 뭡니까 베네수엘라를 배우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교통방송 사장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하는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걸 세금으로 지탱해야 되니까 교통방송이 왜 필요합니까 KBS가 왜 필요하냐고요 MBC는 왜 필요합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쓸데없는 기간을 뭡니까 문을 닫을 정도의 각오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재정위기나 경제위기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당하겠죠 그 다음에 울고불고 뭡니까 하겠고 그 상태에 채권단들이 요구하겠죠 연금 깎고 재정지출 가운데 몇 퍼센트 이상을 깎아라 뭐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때 이제 늦게 이제 허둥허둥 가겠죠 만천명렬 주인공님께서 수입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상식성 안에서만 제발 행동하면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상식만 통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심영희님은 텔레비전도 안 본 지가 6년 채입니다 저는 뭐 까마득합니다 10년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김순덕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2014년 3월 10일 날 당시에 차베스를 숭배한 이들은 말하라 KBS는 2006년 주말 황금시간대회 1호 스페셜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진이라는 타이틀로 반세계와 반시장 경제를 우리가 가야 할 길처럼 선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강택 PD 현재 교통방송 대표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잘못 알려져 있던 많은 사실들을 전달할 것이라고 기세에 등등했다 기가 찬 거죠 허참이 이렇게 나라를 골로 가도록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혈안이 된 인간들이 있겠는가 이 인간들이 여러분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거의 20년 50년 정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아찔했던 거죠 아찔했던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이번에 충북지사가 된 김 친인 한글 자막 by 한 comp Amaian 이 영상은